루포트 수술 전후 사진이래요. 상악에서 빨간 빗금친 부분이 루포트 수술로 앞으로 전진하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진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으로 써도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문의가 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부위에 보형물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피부가 얇은 부위라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상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이 논문 자료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자료여서 보여드릴게요. 루포트 2라는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뼈랑 콧뼈랑이 있는데 안화골 안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상악 덩어리를 다 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기도 잘라요. 이렇게. 상악에서 관골하고 맥실라 쪽하고 다 절고를 해서 여기도 잘라서 얘를 또 돌려서 이렇게 빼요. 상악까지. 그리고 나서 헤드기어를 이걸 머리뼈에 박아서 얘로 디스트랙션을 하는데 하루에 1mm씩 앞으로 조금씩 빼요. 또는 이런 식으로 빼서 고정을 해요. 이렇게 빼놓으면 이제 뼈가 이런 데서 살살살살 붙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두 번 봤어요. 크루존 신드롬이라고 하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안 하면 안 되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 부분이 튀어나오고 싶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앞광대 수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앞광대를 만들어서 보형물을 넣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코보형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코보형물을 만들어서 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화상융기 이런 데는 또 이런 식으로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고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고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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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만 시키면 환자분이 말하는 그 수술이 돼요. 못할 이유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코랑 코모양이 바뀌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는 보형물을 나는 죽어도 나는 꼭 넣겠다 하시면 넣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수술에서 약간 코 쪽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질문하신 내용 이 빗금친 부분이 수술에서 보형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면 할 수 있어요. 답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요. 아멘